우리 인생을,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거는 내 스스로 갈고 닦아야 그게 끝나는 거지.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대결될 문제가 없습니다. 우리가 마라톤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42.195km를 백립길을 달리는 중에는 출연길이 없습니다. 저런 마라톤을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오늘 두 발로 완주을 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. 한 번 딱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인지.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데 그런 기회로 참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다 더 밝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